전기차 부품주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3월 중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을 보이기도 했었고 그러한 부분에서 같은 흐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분들이 있다며 오히려 지금이 매수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전기차 부품주라는 타이틀을 달아봤는데 사실 이 앞에 생략이 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외됐던. 소외됐던. 소외됐던 전기차 부품주입니다. 전기차 부품주들도 굉장히 많아요. 또 앞서서는 제가 소재 업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또 납품처가 좀 다양하기도 하고요. 일단 최근 들어서서 SK이노베이션이 또 기술적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고 또 LG화학도 그렇고요. 이들 기업들이 이제 기술적 반등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 가격대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지 않은 그런 기업들 좀 계속해서 좀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 있는 기업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SK이노베이션도 좋고 다 좋은데 가격을 올라온 가격을 생각을 하면 사실 손이 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가격대거든요.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골라봤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적 시즌이 도래했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 자신 있는 그런 기업들을 골라봐야 되는 것이고. 또 전기차 관련한 기업들 보면 지난해에 워낙 좋은 그런 시향 안에서 비즈니스를 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아마 실적에 있어서 자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기술적인 흐름은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기업을 찾아보자는 측면에서 오늘은 타이틀을 골라봤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럼 소외됐던 전기차 부품주들 전반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볼까요? 네, 부품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기차 관련주 안에서 첨보라는 기업, 첨보도 시장에서 많은 두각을 나타냈던 기업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코로나 하락 때 3만 6천 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서 거의 10만 원대 후반권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고 가장 최근에 고점을 달성을 했던 가격대가 21만 원이니까 바닷권 대비해서 거의 7배 가까이 상승을 보여왔었거든요. 시장에서 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종목군들이 바닷권에서 5배에서 7배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보면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기업을 보면 미래나노텍, 먼저 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미래나노텍? 네,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벼운 기업일수록 바닷권 대비 상승폭이 훨씬 더 큰 기업들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미래나노텍이라는 기업은 1,500원에서 가장 최근 고점 4,700원대까지 대략 한 3배에서 3.5배 정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앞서서 첨보라든지 또 에코프로 비엠이라든지 이들 기업 대비해서 올라온 폭 자체가 아직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왔다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실적에 있어서는 자신이 없느냐, 사실 그러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취지는 이런 식으로 바닷권 대비해서 상승폭이 좀 작은, 아직까지 많이 올라오지 않은 그런 종목 중심으로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나노텍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요. 이어서 매매 전략까지도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는 디스플레이 광학필름을 제조를 했던 기업이고요. 지금도 광학필름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2015년도에 굉장히 인수를 많이 했습니다. 기업들을요. 전기차 시장이 뛰어들었는데 기술력을 가지고 뛰어들었다라기보다도 이미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한 부품, 또 소재를 만들고 있었던 회사들을 인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회사들을 통해서 전기차 사업을 영의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직접적인 전기차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대비해서는 바닷건에서 오른 폭이 그래서 좀 적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일단 실적에 있어서 굉장한 실적을 내놓고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자 기준으로 한 1,100억 원선, 1,200억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 기준으로 80억 정도 기록을 했고 이 실적이 지난해 대비해서 한 468% 이상 증가를 한 수치인데요. 이게 이제 자회사 편입 효과로 인해서 실적에 있어서 가파른 그런 상승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자회사가 상신전자라고 있는데 이 상신전자가 전기차 안에 노이즈 필터를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전기차가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내연기가차하고는 다르게 소음도 굉장히 적고 부드럽게 달리잖아요. 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 부품이 노이즈 필터라고 하는 거고 가전제품에도 이런 노이즈 필터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나노텍이 원래 주 사업으로 하고 있었던 이 광학필름 안에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우리가 이제 자동차 번호도 거의 지금 사용할 만큼은 사용을 하다 보니까 8자리 이런 식으로 좀 늘려나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번호팍을 새로 제작을 해야 되는 게 또 많은 경제적인 비용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필름식 차량 번호판을 도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미래나노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가격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요. 4,580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4,790원까지 움직였다가 4,500원대로 다시금 내려온 상황인데 4,350원에서 4,550원 사이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매수 밴드 안에서 매수를 해보면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올라오면서 새로운 축이 변경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축을 무너뜨리지 않는 가격대가 4,150원 선으로 보여지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직전 고점 부근 7,000원 선으로 1차 목표가 설정을 해서 보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나노텍까지 오늘 종목 선정해 주시고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테마인 이슈 김남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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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